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의 4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었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방지역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그들 위쪽지역에 있었던 우라루트의 남하 때문에 60년간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로 발매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남유다의 우시아, 우시아 왕은 번성기를 맞이하게 됐고 많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게 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숭대와 또 여전한 말씀의 불순종,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의 북방의 막대기를 다시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스가리아가 왕이 되지만 스가리아는 곧 쿠데타가 일어나 죽고 말고 그 이후에 살룸이 또 왕이 되지만 또 곧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맙니다. 이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국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앞으로 진행되게 될 분열랑국 시대 4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라루트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티글라필레스의 3세 시대 때부터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성기는 바로 아시리아 제국으로서의 땅을 넓혀가는 전성기이고요. 이 제국의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왕이 티글라필레스의 3세입니다. 그의 치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라루트를 포위전으로 격퇴하였고요. 동쪽으로는 만나인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바로 이란 지역이죠. 메대와 바사가 있었던 페르시아가 있었던 이란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까지 정벌하게 되고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벨로니아까지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바벨로니아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건 서쪽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쪽과 동쪽을 다 정벌하고 난 이후에 서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티글라필레셋, 샬마네샬 5세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루곤 2세 때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모두 다 정벌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722년부터 705년 사이인데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루곤 2세 때부터 제국의 전성기가 티글라필레스 3세부터 시작됐다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절정은 사루곤 2세 왕국, 사루곤 왕조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티글라필레셋의 서진과 그리고 성경은 어떤 지점에서 연결점이 있을까요? 11기 하서 15장 19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바로 역사의 이름인, 세계사의 이름인 티글라필레셋의 3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은 무나햄이었습니다. 여로보함 2세 다음에, 그리고 스가리아 다음에, 살룸 다음에 무나햄이었습니다. 무나햄이 은천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서 티글라필레셋의 3세에게 돈을 줘서 돌려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국이 되었던 것이죠. 무나햄 시절에 가서는. 자,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왕권이 약화되어, 나라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햄이 죽고 난 이후에 부가히아가 왕이 되었다가 다시 쿠데타가 2년만에 일어나서 베가가 왕이 되게 되는데 18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이때 반 아시리아 서부연합군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시리아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드디어 못 참겠다.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부연합군. 서부연합국이라고 하면 바로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고 적혀있죠.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 요단 동편 지역까지 다 서로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의 서진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가 반대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 서부연합국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왕은 아스왕이었습니다. 아스왕은 이사야의 조언과 여러가지 전략들을 종합해본 결과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부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유다가 서부연합국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아시리아가 막상 쳐들어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유다가 뒤를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부연합군이 먼저 남유다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사방에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아스왕이 집권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서부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 말씀해 보면 이사야는 아스에게 비유를 한 가지 듭니다. 바로 연기나는 두 부집갱이 비유입니다. 바로 서부연합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연합군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집갱이일 뿐이다. 곧 죄가 될 그런 존재들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용기를 북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우상숭배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라고 예언했지만 아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서부연합군의 침략에 공격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시리아의 구조요청을 도와달라고 구조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된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던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는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정도의 그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결국 아하스는 결국 아시리아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고 남유다의 구조요청을 들은 아시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병력들을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극과 관련된 구절이 열한기 하서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참 비굴하게 보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다. 나는 왕의 신하다.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고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은 군사를 파병하게 되고요. 이때 다메색이 거의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있던 아하스 왕은 당연히 이제 얼굴을 보러 가야 되죠. 인사를 하러 가야 되죠. 또 많은 조공부를 가지고 다메색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이때 고대 전쟁에서는 재단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다메색이 갔을 때 아시리아의 번제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기록에 보면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번제단 바로 마루둑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 번제단을 그대로 본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 번제단을 놓고 서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한 번은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망측한 일을 아하스는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리아는 다시 밀고 내려와서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직접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베가 왕을 죽이고 새로 호세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732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돌아가게 되었지만 호세아 왕은 다시 국내에 있었던 친 이집트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다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아시리아는 살만의 사로 5세 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고 725년 이후에 3년 동안 사마리아성 포위전이 벌어지게 되고 난 이후에 3년 뒤인 722년에 북이스라를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성벽은 이러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공성전을 위한 아시리아 무기들을 둘러서서 성벽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고대시대 당시의 전쟁은 그냥 문을 열어주게 되면 조공을 바치고 귀족을 끌고 가는 정도로 마치지만 그러나 만약에 성벽을 열어주지 않고 공성전을 아주 오랜 기간 벌이다가 성문이 열렸을 경우에는 그 성 안에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파괴하고 다시는 그 성읍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리고 말뚝을 받는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철저하게 그러한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림에도 보듯이 이거는 창에다가 창 끝에 사람을 걸어서 사람을 꽂아서 성벽에 걸어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가는 길에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여러 도시국가에 사람들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시리아는 야만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포통치를 통해서 식민지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했고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얼마 전 여로보함 2세 때 그렇게 부유함을 자랑했던 북이스라엘이 불과 얼마 뒤에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열한기 하서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열한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순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 바로 열한기사를 기록한 기자는 바로 포로기 때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 바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멸망이 된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